그만이요 아 오늘 같은 날 눈물 나게 할 일이냐 이놈아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인생 뭐 있겄소? 내 말이 맞지라? 응 그래서? 어이 고개 박설이 양반 어찌 그라요? 오늘 같은 날 질질 짜지 말고 장타령이나 한 곡 불러주시구렴 아 장타령? 그렇지 올카니 그래 장타령 한 곡 멋지게 불러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께서 뜻은 맛 한 그릇 주실지 아시겠소? 아따 그러면은 내가 장타령 잘 부르시라 어떻게 장타령 한 것도 할까요? 네 한 번이야? 네 그러면 뜻은 맛 많이 줄거에요? 네 그러면은 아 아 아 어 내가 잘 불러야지라 자 장타령 들어갑니다 네 에이씨이나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무들어갑니다 ? 아 어아이 시구 시구 들어갑니다 이자나 항 internet 들고나 vo니 일소 일소 일로리로 한바탕mus으며 살아보 때 때 때 때 주행 이자 나 들고나 보니 이 신들은 시가 적어봐도 우리나라 빈경이 세골이 퍼 세세의 삼자나 들고나 보니 삼사마다 모아들만에 개구리 부른 소리 웃읍다 여섯에 육자나 들고나 보니 오죽하면 훨씬이요 없다 말고 벗겨주소 사흘의 열기를 불렀소 어허허 시부시부 들어간다 여섯에 육자나 들고나 보니 6.25 전쟁의 우리 민족 남부 후 고통만 남았구나 일곱에 육자나 들고나 보니 지침하던 우리 사과 창원 극제에 돌아보고 여덟에 팔자나 들고나 보니 팔자 한 번 씹어 나가 사랑한 팔자 본급법 아홉에 굳자나 들고나 보니 우중한 이 팔자 척 누구랑 거부던가오 나만 내게 나만 쓸 잔잔한 한 잔이 아마 도나 창아도나 우리 민족 세계 속에 묵선네 흔한 아팀밖아ност 흔한 아팀밖아 갓 artillery 품봐 새 scientific adapted 엘 아무리 태산이 높다는데 돈 먹던 힘까지 다 하면 못 올 일 없는 법이요 근데 말짱 올라봐야 물대포에 눈탱이만 방탱이 되네 어차피 올라봐야 하늘 아래 베인 것을 맞지요? 맞어 안 맞아? 생긴 것은 호박이 얼마나 잘 처먹었는데 배는 꿀 쭉 나와갖고 성격은 뺀 거갱니로 울고가 자기네 그리요 아 이래 놓으니 우리같은 커넘벳에는 핏밥만 받고 너는 너무 대박이요 우리 없는 서민들은 똑바로 가 이래가지고 이놈의 경제가 우리 서민들을 위한 향한 미래가 있겠는가 모르건데 내 말이 맞다 싶으면 박수도 한번 주시겠군요 예, 라니 모르겠다. 요 놈 왜 그냥 싸자마다가 그냥 433, 533으로 그냥 6박에 지루박으로 한바탕 돌려야 쓴단가 어쩌는가 모르겄떠.